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계속 지난주에도 중국의 리오프닝 쪽은 관심이 높은 섹터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방역정책의 완화가 확인되다 보니까 방향성은 확인됐다 하지만 이제 속도나 전면적인 리오프닝으로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라는 쪽에서 종목들이 이제 조금 더 약간 강하게 다 움직였던 종목들의 변화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어졌던 여행 면세점 화장품과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수납매가 한 번씩 돌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쪽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좀 틈새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서 지금은 투자 아이디어의 싸움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나왔을 때 가장 MZ세대가 중국 쪽에서도 관심이 높은 쪽 라고 하게 되면 헬스 앤 뷰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뷰티에 해당되는 화장품 쪽이 움직였다 라고 하게 되면 헬스와 관련된 쪽의 건강 쪽도 챙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보복 소비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의 인바디도 한 번 눈길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채성분 분석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헬스장이나 또 이쪽이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위를 받을 측면들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이 급증한 이후에 올해는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은 큰 변화 없는데 오히려 PER이나 PBR 밴드의 하단 부분까지 와있다라는 부분들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7개 현지 법인과 함께 해외 매출 비중이 66%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과 함께 나오는 글로벌 전반적인 리오프닝 때 계속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미군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론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이와 함께 또 의료 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채수분 측정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채성분 분석기 이쪽도 관심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올해 영업익이 한 390억, 한 9%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작지만 성장은 하는데 시총이 2,5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닷건에 위치했다가 반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만 9,500원대 밑에서 매수 대응한 전략들이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를 돌파하는 약 한 2만 3천 원대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총 절가는 1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서 화장품과 여행 그리고 면세점주 이외에 소외되어 있던 틈새 종목을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 정보로 인바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삼성전자가 인도에 5장비를 대량으로 공급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련주 좀 주목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인도의 1위 통신사업자에게 5G 장비 공급을 맺었다는 게 지금 현재 오늘 아침부터 강세의 모습으로 5G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이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 저번 주부터 금톨되기 시작했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에서는 오히려 더 장비, 부품, 소재가 아니라 5G 통신 관련 주들이 이제는 과대 낙폭 플러스 앞으로 실적 성장까지 보일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야기 드리면요 인도 1위 통신사업자에게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에게 5G 통신 적속망 장비 공급 체결을 했고요 8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인도 2위 사업자인 바르티에어텔의 5G 공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에 있는 1등, 2등, 1, 2위 사업자에게 모두 5G의 공급 장비를 납품하다 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 장비의 완전한 포지션을 장악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통신 장비의 왜 중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인도 인구는요 14억 명의 인도는 무선 통신사 가입자 수가 11억 명에 달할 만큼의 중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 시장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우세 점유율이 1, 2위 그러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지금까지 과대 낙폭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저번 주부터 장대 양봉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하게 몰리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턴 아우라운드가 됐고 내년에 1월 내년 상반기 시장까지도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는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에서 5G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서 오늘 공약주 이야기 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진 시스템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어떤 회사냐면 통신 장비 휴대폰 반도체 장비 구조물을 제조 판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2021년 올해 작년이었죠 72%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북미 글로벌 1위 ESS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플루언스의 OEM 매출이 급증하는데 특히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회승 비용으로 인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는데 그 1회승 비용으로 보게 되면 증서를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알루미늄 상품 가격에 좀 연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하단 부분에 왼쪽 하단 부분에 1분기 상반기는 사실상 좋지는 않았지만 3분기에 영업이익이 174억이나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적자에서 흑자죠 그리고 점진적인 추세 상향량이 좋은데 여러분들 4분기 영업이익의 전분기 대비 교육교 기준으로 264% 성장입니다 260% 성장이고 이뿐만 아니라 5G 종목들을 다 같이 보게 되면 4분기에 은익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볼륨 영업이익의 볼륨이 제일 큰 종목들로 순위를 두고 여러분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분기별로 상반기에는 적자 행보를 좀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대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단 오늘 같은 경우에 5G 기사가 나오자마자 저번 주에 상승률에 조금 반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갭 상승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갭 상승의 양성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종가 관리가 되는 양봉의 양선의 단봉의 이 우주선 캔들이라고 말씀드린 도치형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짧게 지금 시장 분위기 이상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400원 그리고 현재가의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기전자주 중에서 소외가 줬었던 5G 관련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서진 시스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